안녕! 너무 좋아요! 진짜 보면서.. 어? 누구야? 누구세요? 하이! 여러분! 누구세요? 진짜요? 배달 안 시켰는데요? 어? 뭐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오!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안 돼! 안 돼! 들어오고 싶어? 암호를 대세요! 암호! 이윤 잘생김! 이윤 잘생김! 네 탈락입니다! 안녕히 가세요! 여기 브이앱을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안녕하세요! 이 사람 화장 다 지우고 쌩얼로 왔네 잠깐 인사만 드려도 될까요? 네! 당신한테 쌩얼린데 감당 가능?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후드 집업 밑에 이거 집업 딱 열고 들어와 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몸을 공개하려 한 거야? 그럼 못 들어와 그럼 못 들어와 여기 오려면 아니 너도 모니터링해서 알잖아 우리 지금 다 한 번씩 상탈했다니까 우리 지금 그래! 이 사람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야? 뿌딩! 뿌딩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가까이 와봐 아 이거 바디워시 냄새가 폴폴 나네 그렇네! 진짜요? 아주 뜨끈한 물로 잘 씻고 왔네 정면으로 바라보고 안 앉아도 돼요 저 잠깐 서 있을 거야 왜 서 있어 이렇게 또 미안하게 괴롭히는 거 같잖아 그래 뭐야 이거 뭐야? 뭐가 뭐야? 뭐야 이거 무슨 탑이야? 라면으로 탑을 싸놨어요? 라면 탑이네 라면 탑 사실 안혁섭씨가 저보다 더 많이 갖고 왔어요 오늘은 제가 안구주 V LIVE에 오래 이렇게 있을 생각은 없고 네 마지막 나고야의 밤이다 보니까 이사를 드리고 싶어서 네 지금 이제 염치로 무릅쓰고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제가 와도 괜찮나요? 네 안 된다고 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안 된다면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푸딩아 먹고 가 푸딩아 먹고 가 자 이것만 먹고 나갈게요 어 그럼 이거 여기 지퍼 한번 딱 내려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원해요? 아니 한빈이 형도 응 아 그럼 너네 먹방 할 거야? 나 가도 돼 이래서 내가 웅이랑 한빈이 형한테 아 할 거면 우리 안구 좀 해 일단 해야 되니까 30분 뒤에 와라 아 근데 이미 46분이나 있네 오늘 지금 씻고 있는 거 아니야 한빈이 형? 응 근데 한빈이 형 되게 오래 씻잖아 또 30분 뒤에 와라 이랬는데 한빈이 형은 안 오네 잠 들었나? 짜러 가야 돼요 어 뭐야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 이건 진짜 다 오네 누구세요? 암호를 대세요 암호 우리 V LIVE 보고 들어온 거 아니야? 암호를 대세요 패트원 저 형 순수하게 나 V LIVE 보면 안 돼? 나 안 돼? 왜? 나 안 되는 거야? 이러고 있는데 나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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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위에 보고 있네 위에 보고 있.. 아 그러네 볼륨을 줄이고 오셔야죠 위에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빈입니다 왜 왜 왜 또 덜컥거래 저기 지금 뭐 뭐 아 저기 방문에 또 덜컥거렸잖아 지금 내가 내가 제대로 닦고 올게 응 죽었나? 귀신이요? 더 달았다 달았어 야호 야호 다 모인다 다 모인다 여기 공기 자리 있나? 아니야 여기 옆에 공기 자리 있나? 안 될 수 있어? 낀 기원자 낀 기원자 낀 기원자 저 이번에 새로 패링 하나 샀어요 오 내 건데? 내 건데? 너 가져라 내 건데? 너 가져라 타미이가 먹을래? 메론빵 하나? 이거 뭐야? 메론빵? 네 안에 그림 있어? 네 안에 그림 있어? 네 떨어질 뻔 괜찮아 호텔 바닥 푹신푹신해 어차피 그렇긴 해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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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갑자기 잠어 네 이렇게 가면 다 짤하니까 굿나잇 너 거기 자라 어 여러분 더 신경 쓰지 말고 V LIVE 하세요 네 네 오늘 원래 안구즈 V LIVE니까 네 그럼 안구즈에서 응 살짝 이 이 조합은 또 처음 보네요 그쵸 한빈이 안 추워? 안 추워요 안 추워요 호텔 안 따뜻하게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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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